설악산 설악산 중착지인 권둥성은 해달 침입하조 몽보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권씨와 김씨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섬을 쌓았다 하여 권둥성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물인 석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정면에 우뚝 솟은 바위는 마치 대나무 순처럼 생겼다고 하여 죽순봉이라 부르며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는 병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병풍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권둥성에는 승강전을 시준으로 위로 200m 거리에 정상인 봉화대가 있고 100m 아래에 있는 알라당과 800명이 넘는 추경을 갖고 있는 소나무, 무합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가 홈에 도착하겠습니다. 아울러 권둥성 전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술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젖발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오니 다소 불큰하시더라도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홀동 폴더 파메 kolv 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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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